그릇에 있는 고마워 투명 바이드로에 있는 곳이 이쁘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진짜? 오늘 좀 꾸며봤어 핑크 카모니크 나 카모니크에 지금 사몬 추가 시요가나 좋은데 네 나야 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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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지? 배불러 담아네기 린고도 맛있어 레지 계란 사문 치즈 파우메이징 이거 추가로 그리고 이거 크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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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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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파우메이징 엄청 이렇게 이렇게 슈퍼 이거 이거 제가 발사메이징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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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 많이 먹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응, 맛있어? 응 응 으쌰요? 고맙죠? 우쌰요 엄마 응 응 응 뭐고 먹어볼래? 응 한 번 먹어 응 응 응 맛 다를까? 야채과 좀 다르지 않아? 맛있로?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달라? 진짜 다르다 렉채밀 들어가는구나 배부르겠다 이거면 계속 다이어트 할 수 있지 이 다이어트 진짜 맛있어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거잖아 그래서 내가 미안한데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거잖아 어쩔 수 없어서 미치? 미치 나고 때랑 나고마고 아~~ 재밌어 뭔가 이제 빠지는 중이니까 진짜 진짜 신도해 진짜 신도해 진짜 신도해 진짜 신도해 진짜 신도해 이거 하도 거르니까 체력이 좀 생긴거 같은데 한시간 진짜 껌이야 이제 굽는게 맛있어 이거 먹으면 하루 종일 배부르거든요 진짜? 엑스포만 가보고 공원은 한 번도 안 가봤어 뭐지? 엑스포만 밤 밖으로 하나랑 딱 한 번 가봤거든? 먹을 때? 여기 쇼핑몰 있잖아 아~~ 아~~ 알아보자 거기만 들어가서 다른데는 안 가봐서 공원도 안 들어갔어 안 봤어 타이언은 뭐? 타이언은 뭐? 그거 그냥 멀리서 그 의미가 나니? 엑스포만 이거 짱구에 나왔었잖아 맞아맞아 맞아맞아 무섭지 않나? 이거 막 카레 엑스포만 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 어 맞아 아 저 가보고 싶었어 이때 10월 중 한국에 왔다 음 맛있어 타노시미 나이스 이거 요즘 생각해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 그치? 타노시소 힘들어 보이잖아 응응응응 이제 드디어 뭔가 좀 온 느낌 근데 약간 조금씩 찢어졌어 여보 응 뭔가 이슈가 선수감맞으려면 여쭤봐봐 응 소원하지 아 오늘 반평성 결과 나온다 했는데 어떤데? B반으로 올라갈지 C반일지 맞잖아 맞다 맞다 줄였을까봐 응 왜 이렇게 3개월마다 맞다 시안본부에 따라서 응 이런 응 응 한국머리 아니야? 한국머리 아니야? 한국머리 아니야? 진짜 이영 야 야 야 기분 좋아 맛있는거 먹고 응 갑자기 갑자기 가고싶 베이글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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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날씨 엄청나요 天気 너무 좋아요 환급을 왔어요 환급을 왔어요 날씨 너무 좋아요 환급을 왔어요 예이 태양이 너무 좋네요 저도 기괴하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는 지금 반파쿠 파크에 왔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서 핑크뮬리에서 사진 찍으러 왔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이상한 기괴한 태양의 탑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보러 왔습니다 남자친구랑 관람차 보고 싶다 내년 가을에 깨끗이 될까? 될까? 너 왜 말 끝 흐려? 돼~~ 돼지~~ 너 왜 말 끝 흐려? 나 전의 얼굴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산산양은 진짜 나도 심지어 관람차 맨날 혼자 타는데 진짜? 응 나 혼자 잘 타 근데 여기 데이트 스포츠가 정말 좋은데 이거 수조가야 돼 도둑회 수조가 돼 이벤트에 왔어요 이벤트에 왔어요 진짜요 그럼 올해 카레의 곳에 가볼까요? 응 낮은 추억이 너무 추억 요즘 저거 근데 많이 하얗게 일본에서 한국에서 하얗게 그니까 난 한국에서 먹어요 아 그렇구나 한국에서 먹었다고 너무 신기해 엄청 미친 거 같애 했는데 그래? 아 오줌마려 오줌부터 가볼까요? 응 오줌까 오줌까 번거로우 이런 거 나와 아 귀여워 뭔가 놀러 온 기분 든다 응 응 뭔가 다전도 있다보니까 いつ은 여고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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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 주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줄어들니까? 나 줄어들여서 봤을때. 시원해 주세요. Jamie. 可愛いな! 可愛い! キルて揉むフォト いいやん アサノア可愛いわ そう? アサノア アサノア レカスン 写真の めっちゃいい感じや 이 포즈가 귀여워 응! 미야! 내가 나보고 귀엽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꽃의 오르막길인가? 오르막길은 싫은데? 벌써 오르막길이잖아 깜짝겠는데? 괜찮아 괜찮아 엥? 도라에몽 엥머야! 도라에몽 저거 찍죠 진짜 너무 이쁘다 귀여워 귀여워 이거 제주도 갔을때 한번 찍어봤는데 그니까요? 근데 사진을 안 찍지 진짜 실제로 보는게 이쁘다 그치? 근데? 아 사나우로 귀여워 잠시만 이거 진짜 귀여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아주 사진 찍을 맛이 나는구만? ㅋㅋ 코나즈가 사진을 너무 잘 찍어요 ㅋㅋ 근데 일본사람들 안찍잖아 그러니까 잘 안찍지 않아? 그리고 찍어도 되게 일본틱하게 찍지 않아? ㅋㅋ 엄마가 찍은거처럼 ㅋㅋ 더 잘 나오게 한거 같아 지방이잖아 초두육 같다 맞아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낮은이 기 따라서 그냥 진짜 땀 찔찔 흘리면서 찍었어 낮은 날고 빨리 가자 ㅋㅋ 어디 카페 가지? ㅋㅋ 아 우리 코리기 못 갔네 생각이야 ㅋㅋ ㅋㅋ 어디지? 아 엄마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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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리 있나? ㅋㅋ 어디였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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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 ㅋ cak omial 동무야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 케이크도 있어요 스테이크 포테토 맵쩌 맛있어 2라운드 피아셔마셀 아이 고생했어 나는 추울 때 따뜻한 커피 너무 좋아 응 엄청 사먹었다라 맵쩌 나는 추울 때 그 얼쥬가 절대 못해 맵쩌 맵쩌 너무 미쳤다 근데 뭐 사 유튜브에서 1년만에 만났어요? 2년만에 그때는 2년만이고 1년만에까지 계속 웃었다 음 그냥 타마라나이구라 했지 또 뭐 아게 그때는 찌릿찌릿한 감정 했지 그런 거 느끼고 싶어 진심 내 표정 난 내 언니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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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어 난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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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근데 접점이 있어야 돼 아 소개팅 이런 거 말고 그 말이 그 말이야 그게 나랑도 안 맞으면 재밌거나 착하거나 재밌는 사람이 있어 나는 잘 웃는 사람 음 나도 나 사소한 거 너무 웃어지는 사람 내가 그러잖아 내가 얘기하는데 나만 웃어지면 뭔가 짠 그러니까 너무 웃어 너무 웃어 얘기해도 재미없어 근데 다른 웃어지면 맞아요 잘 맞는 거 잘 맞는 거 맞아요 진짜 그 다정한 사람은 엄청 끌리는데 나 완전 다정한 나 이름까지 다정이잖아 엄마야 만날 때 다정하고 하는 거 재밌게 봐 염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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